다 봤어요! 다 봤어? 다 봤어? 다 봤어! 승우 형, 어떡해요? 왜 다 벗고 그래요? 무대에서 너무 벗지 마요 아니, 그 두 번째 무대 할 때 이제 음중 마지막이니까 엄청 진짜 세게 해서 엄청 이입해야겠다 했는데 몰입했구나 끝나고 보니까 옷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짐승이야? 귀여워 열심히 했네요 잘했어요 그리고 또 터치가 이거 똑딱이에요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해볼게요 하나, 둘, 셋 조준! 이것도 다 올릴 거잖아 어디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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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할게요 하나, 둘, 셋 문 만들어주세요 문이요? 문이 열리네요 여러분!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52번 55번 55번 56번 호칭 호칭할 때 나와줘요 호칭할 때 나와줘요 호칭할 때 나와줘요 빨리 앉아주셔야 돼요 찬이 형 한세 자리까지 이렇게 운반 운반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호칭할 때 습괄 아 이건 뛰기 노랬데 안전하게 니 뒤 밀어주니 얘 너무 귀여워 호칭 호칭 수빈이 현낭 오케 4번 승우 형 더, 더 가라고 하하하하 승훈이 승훈이 자 승훈이 앞으로 뭐 갔다올게요 하아아아아아 아 귀여워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자 다.. 다 앞으로 빨라주세요 하하하하 승훈이 형 재밌어요? 형 자면 안돼요 자면 안돼 자면 큰일나 자 도착했습니다 아빠 뉴 월! 안녕하세요 백경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시대요 지금 하하하하 진짜 귀엽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좀 막 앞머리도 많이 안 날리고 막 옷도 많이 안 콜럭거리고 괜찮지 않을까요? 하다가 이거 날라 할 것 같아 중고로 하자 굿굿 하하하하 생각을 좋아해 하하하하 흐흑 Kind of 하하하하 인형 군必 grandchild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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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세준이 형이랑 병찬이가 뒷머리를 기르고 싶어요. 안돼요 안돼요. 진짜 기르고 싶어요. 너무 하고 싶어. 안돼요. 안녕. 오늘 토요일이지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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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